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상콤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티 패닉이라고 하는 스팀 게임입니다 저희가 넷이서 멀티플레이를 할건데 다들 숨어있어요? 한명은 너무 대놓고 보이네 저기 뭐하세요? 일로 오세요 저희가 다 보호색으로 숨어있어요 각별찡 일로 오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여기 앞에 서있어봐 한대 맞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내 머리 야 발차기 야 자 각별이 있구요 또 초호 한번 불러볼까요? 초호야 어딨어요? 흰색 천사머리 야 너도 한대 맞을래 다음은 수연이 야 수연아 너 어딨냐? 너 진짜 안보인다 나 안해 안해 나 문 밖으로 나갈거 있어 어? 너 있어 너는 토끼머리 있어가지고 되게 다행이다 엄마 엄마 나 같이 나 같이 갈거야 야 안돼 얘들아 돌아와 녹화 안해 자 여기서 이제 모자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저는 뭘 해도 귀여워가지고 뭘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저는 뭐하지 나 이거 할래 그냥 3D글라스 이렇게 다 레디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3000점을 목표로 일단 첫번째 경기를 할거에요 되게 다양한 주제의 게임들이 라알라 라알라 으아 발차기 빠세 빠세 오 시작했다 자 3000점을 먼저 먹으면 이깁니다 파이트 먼저 싸우는건데 이거 벌써부터 아 뭐야 벌써부터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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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불공평하다 야 나 죽었는데 나도 빨리 생겨나고 싶은데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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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밀어밀어 오케이 총 날렸구요 아 오케이 각별히 죽었구요 야 나 완전 잘사는데 야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안에 있어야죠 용하면서 어떻게 오우 아악 그치 스연이 날렸구요 각별히 날렸고 오 사렸네 어 야 스연이 계속 죽는다 야 스연이 죽이자 아악 아우 오케이 4초 2초 1초 야 근데 왜 각별히 850점인데 각별오빠 총관이 안되지 깔 왜 죽여 어.. 극별형으로 지켜야지 와..그러네? 점수 봐봐 한판에 야 열받는다 때려라 야 누가 칼레디 안하냐 레디 매너 없네 자 두번째 게임 뭘까요? 킵업 오래 살아 야야야야야야야 상자를 피해가지고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고래가 수연을 삼켜버렸다 고래가 수연을 삼켜버렸다 오케이 야 각별이 죽어라 야 나 완전 잘 살아 저 초우야 너 죽는다 초우야 네 네 살고싶어요 야 얘 치각별이 뭐야 이거 못생겨가지고 야 저리가 저리가 쳐다보지마 저도 살고싶어요 야 다들 왜이렇게 잘하냐 나만 못했어 너 빵점 너 아까 빵점이였니? 다 천점씩 먹었네 야 대박이다 나 안 죽었거든 천점 너 어디서 행패야? 고래색깔 숫자 누구지? 자 오케이 세번째 게임 갑니다 세번째는 스테이얼 라이브 살아놔 어 요요요요 유령 피하는거 그렇지 칠각별 어그로 어그로 좋구요 인기있을때도 각별오빠한테 오글 끌렸는데 그니까 너 유령한테 되게 인기 많다 좋겠다 야 야! 오케 나이스 아아! 한 명! 인간주피 아니란 말이야 오케! 오케! 황씨가 두고 가! 오케! 나이스 야야! 둘렀어! 둘렀어! 야! 야! 봤냐봐! 아악! 야! 쟤 왜 길목 지키고 있냐? 길막보소 저거 유령 아! 대박 오호! 나이스! 자 530점 야! 그거 초 2000점이네? 오케! 지금 각별오빠가 제일 응 지금 우리 각별오빠를 죽여야돼 그니까! 야 아니야 난 이 느낌 야! 호파에 되게 이쁘게 누워있는다 봤어? 어디어디? 어떻게 누웠어? 아깄을땐 누워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봤을거야 헛! 헛! 야! 야! 집 부셔! 집 부셔! 얍! 얍! 어! 나 어이! 또야? 어? 아! 이거 뭐! 개인기스트인가? 와! 이거 대놓고 싸우는거다! 보호색? 활짝이! 야! 너 왜 나한테 오냐? 야! 야! 001적 7각별! 아! 아! 시현아! 나 0점이야! 나도 나도 0점인데? 야! 수현이 600점이다! 아! 날 견제할게 아니라니까 아! 나 왜! 와! 진짜 왜 이렇게! 타이밍 보소? 발짝이! 야! 오! 100점! 100점! 야! 7각별! 700! 700! 600점! 아! 진짜? 근데 이게 1000점이 그거같아! 풀인거같아! 발짝이! 이게 때리면 점수가 느는거 같은데? 오케이! 아니야! 1000점이 풀이야! 천점이 풀! 오케이! 1대 만다! 1대 만다! 1대 만다! 1대 만다! 싸우는거 잘하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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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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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각별! 3200점으로! 초호도 3000점이 넘기는 했는데! 야! 저거! 야! 강남스타일 춘다! 강남스타일! 내가 때렸어!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춤 못추게! 우와! 야! 이거 잘하네 다들! 응! 이번에는! 5000점으로 할게요! 3000점 좀 짧은거같아! 그치! 응! 자! 5000점으로!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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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바꿔야겠습니까? 어! 바꿔! 바꿔! 야! 이거 뭐하는거냐! 이거! 이거! 이 형 국꽃모독이야! 자! 지금 초초 호님이 닉네임을 바꾸고 있는데! 위에서! ㅎㅎㅎㅎㅎㅎ! 이게 웃기다! 야!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언니! 한번 내가 레디한거! 첫 판이 지나도록 안해볼까? 오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세안이 밟아! 아아! 최고! 어, 시작했다! 자, 이번판은 5천점 내깁니다. 5천점! 먼저 5천점을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나? 이 게임이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오, 슛! 뭐야? 멋있어? 뭘로 슛 하는걸까?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오케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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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야, 유령 되게 많은데? 어, 어이! 이, 유령은 내꺼다! 유령은 내꺼다! 내꺼야! 유령은 내꺼다! 유령은 내꺼다! 유령은 내꺼다! 유령은 내꺼다! 스페이스 열심히! 아, 발 아파! 아, 진짜 언제까지... 야, 유령 죽어라! 오호! 오,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 힘들어! 으응! 오,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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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 여기 되게 많이 나왔어! 아오! 아,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아, 어, 어... 힘들어! 그래도, 열심히 눌러가지고... 820초! 부서질 것 같아...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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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저거 잡으러가 저거 잡어 저거 잡어 거기서 황새 어딨어 야 레디해라 자 다음게임 어 파이트 또 의상하는게임이네 아 아까 그거다 어떡해 이거는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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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잘 살아남으면 되는데 하자 시현이 두번쯤은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아 아닙니다 아 시현아 너는 이거 재능이 없나봐 나 이건 진짜 못하겠어 야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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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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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을 달릴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방향킬을 짧게 넣은 안돼 나 죽을뻔했어 저거 죽었다 어차피 죽은거 가끼리려고 야 시현이 또 죽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현아 너는 몇번 죽는거냐 두세찌가 하하하하하하 야 그러다 이번에 0점 아님 어 그러네 에헤이 너무 신나 오케 나이스 오오 야 너 꼴찌라 왜 사람 때리냐 하하하하 속상해서 폭력적인거 오케 자 배틀 배틀 아까 전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아 헛 일로와 초총 야 초총 왜이렇게 잘 때려 야아 아하 아파 아파 어? 도망가 도망가 얍 얍 얍 얍 오케 나이스 두대 아 내가 맞았어 오오오케 나이스 때려 때려 아아 에이 난 천점 황수야 천점이야 헐 내가 지금 꼴찌라고 나 오늘 왜 이러지 시현아 일로와라 시현아 일로와라 시현아 일로와라 아오케 천점 천점 야 유지하자 유지하자 시현아 마늘빈 인생 와우itu 나이스. 하-오 진짜 높아졌어 아 아직도 내가 꼴 치리QUimos 하하핰핰 Sund 야 초초 저 각성한거 내가 자꾸 때리는데 나 야 이거 소파 디지 Info키 했던거 초호 진정에 워워워 누가 칼레디 안 합니가 누가 칼레디 안 합니까 어zo 초초어 백타그레머 어 뭐야 나 여기 풀렸어 굿! 오케이 자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고! 고 뭐야? 달리는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스피스마 아니야 스피스마 아니야 뭐야 뭐야 선물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거야 뭐야 아 집에다가 줘야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아 집에 입구에다가 던져야돼 좋아요 100점 오케이 150점 야 이거 어려운데? 200점 야 이거 예측샷해야돼 예측샷 아 X구나 오케이 250점 오 초초가 잘한다 저 300점 어 이렇게 얍 우리가 그건가봐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그런건가봐 야 초초 500점인데? 아 이게 오른쪽이 있었네 오른쪽을 넣을 수 있었어 아 오른쪽도 넣을 수 있었어? 시킵니다 여러분 헐 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해봤어요 야 근데 초호 잘했다 어 아 앙속되지잖아 아 아직도 헐피다 아 미안해 야 미안하다 아 진짜 야 저 짐 잘했는데 짐 나가네 레디해라 아 맞다 아 자 다음 게임은 어 뭘까요? 스테이 얼라이브 살아남는거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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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거든요 땅이 오래 살아남는거에요 어? 흔들리는데가 떨어져 어 어 어 저 가만히 있는거 봐 쟤 야 초초 너 안전지대 잘찾는다 어 야 시현이 죽었다 오케이 아 눈썰미 눈썰미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내! 야 내 각별이 날렸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야 각별이 날렸다니까 수현이 진짜 좋아한다 나 이제 꼴찌 아니야 야 꼴찌들은 때릴 수 있는 특혜를 주자 꼴찌들한테 맞아주자 도대체 누가 칼레딜을 도대체 안하는거지? 아 누구야 누구 야 도라색 소리가 이상한거 들리는데? 어버헤드 피하는거 어? 야 눈사태 눈사태 돌사태 돌피해서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야 이거 왜 지현아 이쪽으로 오냐 아 여기 핫플레이스 아 좀 비켜주실래요?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야 야 칠각별 얼굴 떨어진다! 야 칠각별 얼굴로! 어! 야 저거 아 이게 죽으면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야 칠각별 얼굴에 수현이 깔렸다! 야 칠각별 얼굴에 수현이 깔렸다! 나 부럽다 진짜 치사하다 진짜 그러게 아 잠깐만 좋아요 꼴찌 누구야? 어 초초고 꼴찌네 야 때려 어 너 꼴찌됐네 이번판하고 비호야 히터타겟 아 이거? 어? 아아 이거 이거 자기 땅 많이 차지하는거 어쭬오 오케이 야 이야 땅 따먹기 아! 나 어디까지 날아가 아 보라색 뺏어라 아 보라색 왜 뺏어요 보라색이 얼마나 좋은데 fold 보라색 뺏어라 야 приз 초호 흰색 왜이렇게 많아! 야 흰색 왜이렇게 많아 이거! 아이 때리지말고 흰색 아아아 아아 야 아빠 죽겠다 이여 호라색 호라색 빨간색 많아진다 아하하하 초호야 너 오빠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하하하 야야야 아 나 얼마 못먹었어 아 나 진짜 못먹었어 으흐흐흐흫 어쩜이냐 오 초초 아 초호 야 저기 꼴새니 때리실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어떻게 때려요? 한형키 누르세요 한형키 한형키 아하하하 카메라 혹시 어떻게 거기서 있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넘나 귀엽죠? 저 넘나 귀엽죠? 다음 게임은 이거 뭐야? 이거 내려가는건가봐 어떻게 내려가는데 다 죽었어 길이 있는데 나 쳐다보고 있는거야 야 넌 몇점이니 그래도 점수는 주네 헐 근데 8점 남았는데 어? 아니야 5천점이야 5천점 너 기저귀 수학자야? 정신점 정신 나간거 보소 5천점이 만점인데 어떻게 하면 8점이 남고 고민했잖아 아 나 죄송합니다 미라클 수학자 나 맞짱구 쳤다 어? 파이트 어? 왕관 마지막에 들고 있어야 되나본데? 야 왕관 뺏어 야야야야야야 일로와 야 도망가는거봐 야 얘 꺼 뺏어야 돼 야 쟤 컨트롤봐 도망가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도망가 야 치각볕이 점수박는거봐라 오케 와 왕관이 어딨어 나 압angle 아 spezie 아앗 돼 대세로 예쁘다 우와 대박이다 야 나 이겼는데? 야 마지막에 역전당했다 아 5천점 넘었다 예! 내가 그래도 이겼다 야 천장 천장 아 저거 어떻게 못내려트리나? 야 자 넘어뜨려 아 이거 됐다 웃기네 진짜 마지막에 역전하는거 무서워 일단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파티패닉이라고 하는 스팀 멀티플레이 게임인데요 아 저 꼴등초초초호님 난장판 부르시는거에요? 네 여러분들도 친구분들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유료게임이라서 18,00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멀티플레이하기도 되게 쉽고 다양한 주제의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게임인거 같습니다 자 이 게임이 다른 모드들도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출발 드림팀 같은게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막 뭐 결승점 도달하고 그런거 같긴 한데 저희가 아직 안해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고싶다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모드 또 다른 미니게임으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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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즈